설인그룹 다니세요? 설인그룹 다니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지은 대표.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님. 워크홀 얘기라 밤새 일했어요? 정민아, 엄마 지금 출근 중이야. 엄마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죄송합니다, 이사님. 주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름이 같아서요. 아, 오늘부로 비정개혁팀 담당 비서로 발령받은 서은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서은주 씨. 아들 이름이 정민이에요? 그럼 성은 뭐예요? 서정민입니다, 이사님. 서정... 하하하하. 아들하고 엄마하고 성이 똑같네. 괜찮습니다. 저 싱글 맘입니다. 숨길 일도 아니고요. 물론 숨길 일 아니죠. 하지만 프라이버시니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싶어서. 실수 아닙니다. 성심껏 잘 보필하겠습니다. 아빠... 나는 엘리베이터 탈 때 직위보다는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아이쿠. 놓칠 뻔했네. 아이쿠. 아이쿠. 여기가 누가 문mer한 acquis인가요? 아이쿠. 감사합니다.